반갑습니다. 전계신 메가스타더스 여러분. 스폴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 11월 모의고사 고1 해설강의 전반부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는 딱히 어려운 문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어떻게 빨리빨리 풀어야 될지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은 A가, 다항식 A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마이너스 1, B는 2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3이라고 돼 있고 두 개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동류항끼리 묶는다고 배웠죠. 얘랑 얘랑 묶어주면 3X제곱, 얘랑 얘랑 묶어주면 나이스 지워지고 숫자끼리는 플러스 2가 남아가지고 3X제곱 플러스니까 4번, 그죠? 이 정도 풀면 나 이 점밖에 안 줘요. 됐고, 2번! 복수호수 Z는 3 더하기 2I의 켈레복수호수가 Z바일 때 그거 뭐지? 켈레복수호수가 뭐죠, 여러분?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거지? 허수 쪽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개를 빼래요. Z 마이너스 Z바 그럼 3 더하기 2I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우리 부호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지워. 얼마 남아요? 0남네? 4I 남죠? 이렇게. 정답이 그래서 4번. 됐죠? 이것도 2점짜리고. 3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1, 2에 대해서 A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집합의 1, 2, 3, 4, 5. 그 다음 A가 1과 2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에 이걸 뭐라고 하지? 여집합 3, 4, 5. 그거에 뭐하여라?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몇 개예요? 세 개죠? 답이 그래서 3번. 됐고. 4번.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8을 더해야 9가 되죠. 이렇게 생기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8이네요. 최소값이 얼마예요? 8 만들어지겠죠. X1일 때. 정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이거 4개는 여러분 빨리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보시면 이차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B일 때 두 개를 합쳐라. 일단 마이너스 3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이 가능하겠죠. 9 마이너스 6 더하기 A는 0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나머지 한 근을 구해보면 X는 1과 마이너스 3이었다. 이게 이제 B네요. 문제는 두 개를 더하라고 돼 있었죠. 마이너스 3과 1 더하면 마이너스 2겠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겠죠. 그렇죠? B번입니다. 6번 가겠습니다. 6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X 더하기 2의 3제곱이 AX제곱 3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성립할 때 A, B, C, D를 모두 더하게 돼 있는데 힌트가 어딨죠?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 이게 무슨 말?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니까 아무 실수 숫자나 넣으세요. 얼마 넣을까? 1 넣으면 되죠? 그럼 3의 3제곱인데 그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란 뜻이네. 끝! 정답이 27 이렇게 확인 가능하겠지. 전개에서 A, B, C, D를 모두 찾아내도 상관없지만 번장하진 않습니다. 7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0, 0 그 다음 A3, 1에 대하여 5의 1을 2대 1로 외분하여라.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두 개 나오는데 곱하여라 이렇게 된 거죠. 외분점 공식 어떻게 하는 거더라? 2대 1 외분점 공식은 두 개를 뺀 다음에 X자로 곱해서 두 개를 빼는 거죠. 두 개를 뺀 다음에 X자로 곱해서 두 개를 빼는 거죠. 그러면 6, 2가 나오는데 문제 두 개를 곱하랬으니까 6이 12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확인 가능하겠다. 그죠?